순대랑 떡도 좀 가져오고 순대랑 단무지 어묵 떡국 떡 다른 어묵도 하나랑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배추김치 열무김치 순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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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이거 이모 이모도 있는 걸로 똑같이 이거 샀어 너 이거 줄까? 이렇게 내꺼 있지 않으니까? 겨웠나? 응 기억나지?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샀어 이렇게 어때? 어떤 거 같아? 좋은 거 같아? 안 좋은 거 같아? 그.. 같.. 이모 같.. 이모 같.. 이모 같.. 이모 같.. 이모 같.. 좋아? 너 이거 줄까? 응 이제부터 아빠한테도 아빠 이거 난 브러쉬로 머리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 아니면 이걸로 하니까 안 아프지? 응? 이렇게 머리를 좀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지 일리야 엄마가 너 머리 어떻게 해줄까? 엄마가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해줄까? 이모가 해준 것처럼? 응 머리 끊을 거 어제 놨냐? 어? 그만해! 누우면 안 돼 응 이모가 한 것처럼 해줘? 이렇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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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묶어줄까? 어제처럼 어제처럼 그래 그렇게 하자 간단하게 오늘 친구들 만나면 무슨 일.. 뭐라고 할 거야? 미미 같.. 미미 보여줄 거야 뭐 보여줄 거야? 미미 미미를 보여준다고? 친구들한테? 친구들이 베개는 재미없다고 할텐데 이상하다 이럴텐데 우리 친구들한테 오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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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앉을 때 친구들이? 친구들이? 응 친구들이? 응 친구 오늘 누구 올까? 누구 있었으면 좋겠어? 응 아 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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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인데 뭐 안 돼 요즘에 걔랑 제일 친해? 응 엄마가 이렇게 사과머리 해줄게 응 엄마가 이따가 킥보드 가지고 갔다 아니면 엄마가 지금 킥보드랑 헬멧 들고 갔다 응 킥보드 할멧 들고 미미는다 알겠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바지가 짧아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나중에 한번 키 재보자 오늘이나 돼 응 이따 저녁에 발 쭉 응 근데 너 양랑 혼자 신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? 응 승민 언니랑 혼자 잘 신는데 응 응 해결이 잘 안 났어 그래서 그룹에 내용을 흔들어 아 이렇게 우리 둘이 해서 팔 해서받이 해서받이 아 動의 ousse 그렇게 누굴 그리고 또 다른 룩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앞뒤다. 그쪽도, 그쪽도. 내가 욕한 물! 로라니는 집을 어디래요. 유튜브에 누워준 집을 가족이 필요한 소비. 여러분 오빠 제일 좋아하는 침투가 있었어요. 엄마가 잘 문져나있는 wedding곡을 준비했어요. 엄마가 모르고 돌아가는 하고요. 엄마가 가르쳐도 다이이하지 않아서 잘 먹어야지. 엄마가 가르쳐도 다이이가 있지 않아서 아, 왔어. 아니, 어디서 어디서 가야 돼? 그럼, 이천을 어떻게 가진 거야? 네, 아니, 아, 안 돼. 응, 뭐, 안 돼. 네, 이제 보험에 있는 거야? 응. 그래, 그럼 좀 더 가진 거야. 아빠. 바로 이제, 이쁜의 남편. 아빠, 안 그래? 그래, 이제 제가 지금 해야지. 그렇게, 이제, 그저, 이제, 장갑은 아닌데 잘가 아빠 쭈앗이 생긴 컴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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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늘 뭐라고? 누가 어디 생일? 뭐라고? 생일 언제래? 생일 언제래? 생일 언제래 생일이 그러니까 생일이 언제래 오늘 토마토 안 먹었어? 입술이 토마토 먹은 색인데? 나 토마토 안 먹었어 그래? 그럼 입이 왜 빨긋빨긋하지? 저기 노래 쳐다! 맞아 저기 말고 일단 집으로 갑시다 응 너무 추워 엄마 뭐가 추워? 따뜻한데 엄마 나이가 오지 봤어 추워가지고? 이게 추워? 사로는 열어볼까? 엄마 위로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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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를 많이? 아니 저기 안 가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? 저기! 이리로 이렇게 가자 오늘 뭐 먹었어? 저는 토마토 먹었고 바나나 안 먹었어 바나나 왜 안 먹었어? 나 옛날에 애키 하셔 아 너 안 좋아해? 바나나? 응 알았어 가자 어디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고? 레스토랑 엄마 우리 집 뭐 먹을까? 응 응 말해 레스토랑 레스토랑 레스토랑? 응 근데 집에 오자마자 레스토랑 가면 어떻게 해? 응? 집에 오자마자 스웨덴 오자마자 레스토랑 가면 어떻게 하냐고 남은 날들 다 어떻게 살아? 레스토랑 가면은 우리 거짓해 계속 가면은 응? 엄마 왜? 나 슈퍼랑 캔디 타고 싶어 집에 있어? 슈퍼마켓 가던가 여기에서 깻잎? 깻잎 좋아도록 해? 그래 엄마 어 깻잎은 여기 안아줄래? 이거 이거 뜯으려고 이거 깻잎 뜯으려고 저희가 여행 갔을 때 저희 시어머니가 이거 키워주고 계셨거든요 깻잎이랑 그 다음에 이거고 고추 여기도 고추랑 깻잎 깻잎 이것 좀 릴리가 뜯어줘 엄마 엄마가 한번 뜯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와줘 하나 둘 깻잎이 왜 이렇게 억새냐 사 몇 개야 지금 이거 다 몇 개인지 세워줘 몇 개야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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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게 몇 개야 다?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음 하나 아니 여기서 세 개 하나 더 뜯고 야 뜯어 이건 몇 개야 그러면? 하나 둘 셋 넷 엄마 해보iner 엄마 아빠 부żej 아빠 오는 것 같아? 쉬는 게 왜 이렇게 azi 아빠 오는거 같애? 아빠 오는거 같애? 깻잎 왜이렇게 그냥 무슨 이거일까? 아빠가 쌈을긴 너무 좀 뻥칠거같애 좀 좀 깻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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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깻잎 사이즈가 얼마나 릴리 얼굴 와보세요 응 릴리 얼굴 보다 더 커요 까꿍 릴리 어딨지? 하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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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안 야어로 야아 해 익숙하다가 야아 야아 양이 너무 맛있을 텐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을 텐데 푸진문도 안 먹기 이 поз diskut 못했다는 점 바로 밥과 밥이 밥이 conversations 다 먹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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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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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엄마 누가 아기야? 이거 자 우리 가자 이제 또 뭐 살지 보자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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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있다니까 아니 나는 나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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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려고 아니 집에 있어 진짜야 집에 가서 하나 줄게 약속 좋게 엄마 너가 이거 하죠 누나가 이거 잘게 너가 이거 하죠 헬멧이 왜 그렇게 됐다? 엄마 엄마 아파 엄마 안 갈 거야 집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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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집에 가서 빼야지 네 엄마 엄마가 근데 왜 여기서 빼? 집에 가서 빼자 아이티! 아이티! 맥! 고! 아이티! 네 거는 이거야 엄마가 할게 나 엄마가 같이 먹을게 이건 네 거야 응 안 틀리지 엄마 엄마 나도 먹어줘 엄마가 다른 아이스크림 줄게 이거 말고 치치 뽀뽀 치치 뽀뽀 치치 뽀뽀 치치 뽀뽀 아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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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흘리고 먹을 수 있겠어? 응 내가 어디 가볼게 아니 아니 엄마처럼 먹을래 엄마께 뭔데 엄마꺼 한 번 먹어 줘? 응? 엄마꺼 응 이게 네꺼야 너는 이거 잘 먹었어? 어 엄마는 이거 다 먹을게 넌 그거 먹어 나 한 번 먹어 엄마? 엄마? 아니 각자 하나씩 먹어야 돼 나 좀 먹어봐요 나 좀 먹어봐요 아니 먹으려면 돼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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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거 한 번 먹어 줘? 아니 넌 니꺼 한 번 한 번 어? 아니야 아니야 엄마 한 번 이제 안 돼 너 끓는 거 놔 엄마한테 줄게 버려 응 버려 근데 손 닦자 이거 같이 먹으면 돼 저거 버리고 맞지 저거 버리고 맞지 내꺼? 내꺼? 엄마꺼? 내꺼? 엄마꺼? 아니 이거 먹을 거면 저거 버리는 거야 응? 엄마 생각해 저거 너무 맛있었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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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 그 다음에 옥수수 먹게 응 이거 버릴 거야 응? 응? 엄마 이거 버릴 거야 이제부터 이건 똥이야 어 이건 누가 이렇게 있어? 이거 왜 여기 스크래치 났지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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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다 먹어 응? 응 버리자 응? 엄마 처먹을게 버릴 거야 약속 응 엄마 이거 내일 먹을 거야? 아니 버린다고 똥이야 내일 먹을 거야 지낭 그래 싫어 죽음 안 얘기해 안 얘기해 내놈이 안 얘기해 해 그냥 왜 안내 안 얘기해 다 먹어야 돼 안 얘기해 안 얘기해 오늘 말은 그거 버려 아이스크림 너 내꺼 아직 내놔 응 손흥 아이스크림 못먹어서 저렀어 엄마가 내일 다시 살꺼야 내일 엄마랑 같이가서 살래? 응 너 이거 먹을래 안먹을래 옥수수 이거 다 먹고 이거 이거 그리고 먹을꺼야? 응 이거 아이스크림 다 먹고 응 너 옥수수 먹을꺼야? 응 엄마 먼저 먹을게 반 넣어줄까? 응 응 이거 아빠 줄까? 팔팔 다 먹었어 아이스크림? 엄마 한입 줄래? 응 엄마가 너 반줄게 이거 너 이거 먹어 응 이거 니꺼야 이거 내꺼고 응 아이스크림 먼저 먹어 응 맛있다 응 맛있다 이렇게 해 응 맛있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해? 응 응 응 응 고저래 이렇게 안그래? 응 맛있다 안그래 이렇게 응 고저래 응 난 코리아니야 응 맛있다 응 응 맛있다 응 너는 왜 아 맛있다 했어? 응 응 응 응 응 엄마처럼 하려고 잘했다 이거 되게 맛있다 응 응 엄마 여기 엄마 여기다 놓으세요 자 이거 먹어봐 어떤지 맛이 어때 그래 엄마 좋게 응 응 응 맛있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 안 응 응 감사합니다.